8장. 1000명의 고객에서 100만명의 고객으로. 기존의 창업자가 시장 진입을 성공했어야 합니다. 1000명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7장에 했던 내용들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외에 관련된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생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1단계입니다. 모든 스타트업은 고객 육치를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제품도 내고요. 거기에 맞는 적당한 고객들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의 고객을 확보했다는 전제를 해서 요번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 그 제품들이 고객의 반응이 좋았다, 괜찮았다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본격적인 매출도 얻어야 되고요. 본격적인 이윤 창출도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핵심 역량이 발휘할 수 있는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인 수익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작은 우리의 고객에 맞는 틈새 시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틈새 시장에서 기반으로 해서 더 넓은 시장, 성숙된 시장, 성숙된 시장이라는 얘기는 구매력도 있고 고객 수익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넓은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틈새 시장에서 작게 시작했는데 여기서 고객 반응이 있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숙된 시장, 넓은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된 시장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시장이 크기 때문에 수많은 사업자들이 이미 와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과 이용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신생 기업이 바로 여기부터 진입을 하면 되게 위험한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훈련을 했냐. 이 틈새 시장에서 천명을 고객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훈련이 되는 상황에서 여기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스타트업이 앞에 우리 7장에 관련된 시장 진입 이 프로세스 없이 바로 여기서부터 진입을 하면 이게 역량이 떨어지니까 광고 홍보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틈새 시장에서 진입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인근에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는가. 이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인접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활용하라. 이겁니다. 범위의 경제는 양을 커진데 인접으로 넘어가면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생기죠. 범위의 경제라는 얘기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업에 인근 영역까지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근 영역을 할 때 핵심은 규모의 경제처럼 하려고 하니까 이거와 연관관계가 있도록 해야 규모의 경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인접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기존에 했던 것과 무관하게 가면 또 다른 비용만 창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는 범위의 경제로 가라 이겁니다. 우버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우버 같은 경우에는 승차 공유 비즈니스에서 축적된 핵심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어디를 들어갔냐. 우버에서 사람을 태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태우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남는 시간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버 잇츠. 음식 배달 서비스.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의 민족이네요. 배달의 민족 서비스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우편물 배송 서비스. 우리 얘기하면 택배 서비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우리가 내가 우버 사업자로 충분한 우버 사업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버 사업자가 충분해야 고객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버를 하겠다고 하는 드라이버가 별로 없으면 고객도 쩔어 줄 수밖에. 이걸 이용하는 승객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버 드라이버가 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람만 태우는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이 사람들이 계속 우버 드라이버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당근 전략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버 잇츠. 남는 시간에 있으면 음식 배달도 하게 하고 또는 택배도 할 수 있는 우편물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해 준 겁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우버의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하지만 다른 영역이거든요. 다른 영역. 그래서 범위 경제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핵심 성장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고객 CVC의 인접 영역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성장할 것을 찾을 것이냐 고객 측에서 시너지를 얻을 거를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단일 기업 입장에서 제공하는 여러 활동을 소비하면서 고객 비용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고객의 가치 자체를 최대로 잘 분석을 해서 어디서 시너지를 얻을 것인가를 찾자는 것입니다. 결국 인접 활동에서 활동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CVC의 인접 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객이 기존 기업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선택한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타깃으로 정한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앞뒤 활동이 인접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CVC의 인접 활동의 결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커플러가 파괴자가 한 영역을 잡아서 여기를 분리시켰습니다. 분리 전략을 쓴 거죠. 분리 전략. 분리 전략 쓴 다음에 여기서 잘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 인접으로 활동 영역을 넓힙니다. 기존의 영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활동을 넓혀서 이 서비스하고 저 서비스 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이걸 아주 강화합니다. 하나의 서비스처럼. 사람들이 이거 따로 별개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하나로 결합을 시켜버리면 하나의 서비스처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경쟁자가 하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는 새로운 형태에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진입, 빈틈에 고객 가치사슬에서 빈틈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 인근 영역을 확대했다가 그러면서 전 고객의 가치사슬을 장악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리바바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리바바는 처음에 2003년도에 B2B 쇼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다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넣느냐? 아니, B2C, C2C까지 다 올리게 해서 사업을 했죠. 지금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네요. 그렇습니다. 시작을 B2B, B2C, B2B 영역에 같은 영역에서 이렇게 확대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오바오, T몰 그래서 B2B, B2C, B2C 영역에 따라 타오바오, T몰, 알리바바 이런 영역까지도 확장했는데 이거는 거의 5년에 걸쳐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면서 판매자, C2C 판매자 아니면 각종의 판매자, 판매자 여기서 들어가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물건을 공급하는 판매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 메신저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2004년도에 알리왕왕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의 기능으로 B2B, B2C, C2C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알리바바, 타오바오, T몰 이거는 기본적으로 쇼핑몰이라는 기능이기 때문에 B2B냐, B2C냐, C2C냐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확대를 해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들 간에 소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알리왕왕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자연스럽게 알리왕왕을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뭐까지 되냐? 결제 기능이 있어야 되냐? 그래서 알리페이라는 결제 서비스 보통은 쇼핑몰에서 다른 결제 서비스를 붙여서 쓰는데 직접적으로 알리페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검색 기능을 해야 되냐? 이것들을 어느 물건이 최저가인가 검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색 서비스가 필요하게 돼서 애타오라는 검색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더 지나가서 소프트웨어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그 다음에 OS 이런 게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알리위라는 인터넷 브라우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OS를 이제 제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다 이제 배송까지 하게 돼서 차이야오라는 배송 서비스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관련한 메이주 서비스까지도 올라간 겁니다. 시작은 쇼핑몰에서 시작을 해갖고 거에 인접한 산업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확장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전 고객 가치사슬 프로세스를 장악하는 이런 알리바바의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활동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활동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적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사에서 확보한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뭐가 챙기냐면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 뭐가 부족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이 뭐냐면 빨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인터페이스나 이런 서비스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빌리든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인수해서 쓰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인접할 영역을 진입할 텐데 그럼 마찬가지로 인접한 영역 중에 어디부터 할 것이냐?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자원을 갖고 있고 부족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노력이나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 영역부터 해야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활동 2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활동 1으로 진입할까? 활동 3으로 진입할까? 이 고민. 똑같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부터 들어가는 게 좋겠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들이 충분해가지고 신규 필요한 기술이 별로 없더라. 그러면 진입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10장의 내용도 정리해 볼 수 10장 아니죠. 이제 8장이죠. 8장의 내용도 정리해 보았습니다.